조태흠의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면서 또 정치권 이슈를 모조리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첫 번째 만난 인터뷰 주인공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 인터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한 달 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기에는 좀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평가했을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그랬던가요? 도움구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도움구장에서 노래하는, 공연하는 가수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도움구장을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평을 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솔직히 해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혼란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는 전략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에 제3지대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주축으로 한 미래대연합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 각자 풍선 다 띄웠거든요. 이 풍선들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까? 혹은 뭉쳐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기에 각기 지금 당들을 맺는다고 다 나왔는데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한정당으로는 어렵다고 보세요? 한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빅텐트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만들지 말고 가장 국민의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합세를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각기 정당을 맺는다는 거는 각기 자기라는 대로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합치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진통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고 시작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양당제, 정치 혐오, 극단의 정치, 진영 정치 극복해야 된다는 대해서는 두 분이 아마 말은 그렇게 하느나 소위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우리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당을 만들면 물어볼 게 뭐 때문에 당을 맺느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 자기의 목적 의식과 이준석 소위 지금 대표가 지행하는 거고 맞지 않는 거 같으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범진보, 범보수 이게 함께할 수 없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이념적인 걸 떠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 쉽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실은 1963년대도 당시에 대통령 후보 단일화, 야당 단일화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가져봤는데 처음에는 명분상으로는 다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단일화가.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 가면 각각 이해가 달라가지고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해관계. 결국은 비례 자리에 대한 어떤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 전에 박원석 공동대표는 그러죠?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지. 괜히 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이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저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그걸 어떻게 조정하냐고. 지역구야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이 5개나 지금 정당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 가장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거기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대.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군요. 이낙연 전 총리는 독대하셨었어요? 뭐 가끔 최근에 못 만나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나봤어요. 얼마 전에도 만나셨어요? 신년에도 만나셨어요? 뭐 신년은 아니지만 12월 달에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아, 보름 전쯤 만나셨군요. 무슨 조언해 주셨습니까? 그때는 탈당하기 전이니까 나는 탈당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요? 왜요? 아니, 나는 이낙연 총리는 그 당에서 국회의원의 5선 조지사, 총리, 대표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내에서 좀 투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조언하셨군요. 그런데 조언 안 들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이 하나로 한정당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김종인 위원장 보고 계시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신당들의 중간에서의 어떤 가교 역할, 중재자 역할 뒤에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그 복잡다다라는 예를 내가 뭐 때문에 맡아서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어요. 아량이 없어요. 아량이 없으니까 합해지는 것도 힘든 거라고 봐요. 힘들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제3지대 신당들의 현역이 얼마나 더 합류할 것이냐. 각 당의 현역들이 얼마나 더 합류할 것인가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각 당의 현역들이 합류하느냐 하는 거는 정의당의 기호 3번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기호가 4번이 되든지 5번이든지 별로 그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것이든지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지금 접하게 되는데 기호 3번 굉장히 중요하다. 현역 7명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3번이냐 4번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어떤 게 의미 있는 성패의 어떤 관건이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말하온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하는 일.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갖다 제대로 지적을 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소위 설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비전 제시요? 당연한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공천 자금은 사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현역원이 많기 때문에 조언을 좀 주신다면. 나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 선거에 본인 스스로는 출발을 하지 않고 공천 관리만 좀 공정하게 할 것 같으면 선거에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출마를 지금 권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인천 계양을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인천 계양은 아마 출마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구로 갈 것 같아요. 다른 지역구도 안 가고. 내가 보니까 사실은 대표직은 요주를 하더라도 출마는 본인 스스로가 사양을 하면 그게 아마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출마를 권하세요? 아니, 자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정을 보고 같으면 참 공천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 자체가 그런 문제에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사양을 해야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인이 불출마를 선택해야 지금 공천의 기준 같은 거 적격, 부적격할 때 냉정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 말씀이시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는 민생 정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도 확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내놓은 불체포 특권, 세비반납 등에 대해서도 새롭지 않다 이렇게 박하게 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3지대에 대해서는 합치기 어렵다. 특히 이낙연, 이준석연대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내다봤는데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 위원장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산을 찾는다든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을과 또 마포 찾아서 원희룬 전 장관, 김경월 회계사 콕 집어 언급하고 소개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좀 사전작업, 이른바 물밑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없었던 게 아쉽다. 문제는 서울에 특히 국민 대힘이 원회 당협위원장이 많은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서울에 특히 원회가 많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이른바 자객공천식으로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이름이 날 법한 사람들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면 계속 공천 잡음이라는 게 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때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 공천 점수표 나온 걸 보면 세 번 연속 낙선자는 마이너스 30%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동 마포홀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0%가 마이너스를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좀 양해를 구했으면 여기서 사무국장이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게 당내의 좀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시스템 공천 적용한 거 보면 점수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열공에 나섰고 중진 의원들도 지금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을 계속했고 당무감사에서 하위를 받았으면 점수가 마이너스 35%에다가 만약에 거기에 탈당이랑 무수석 출마한 경험이 있으면 최종 점수에서 7점을 까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상대 후보가 34세 이하의 청년이다. 그러면 거기는 가산점을 받아서 사실상 거의 50% 넘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중진 의원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차라리 지역 유지가 나오는 게 편하겠다. 청년이 나오면 이거 거의 사실상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신년 인사회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원래 이렇게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나 이게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행사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순회하면서 신년 인사회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좀 이례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당내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도당에 있는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갔던 곳이 대전시당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 평소에 신년 인사회를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시당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끼리 이렇게 현충원 가서 그냥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떡국집 가서 좋지 않은 떡국을 먹고 이런 정도로 간소화해서 행사를 보통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신년 인사회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다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준비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일종의 퍼포먼스가 들어간 그런 행사들이 됐고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림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좀 다니게 되면서 많이들 하는 얘기는 판을 좀 키운 것 같다. 예전에는 이런 그림들이 아니었는데 이게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일종의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이게 일종의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바뀌게 된 풍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림을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판을 키우기도 하고 또 주목도를 높이기도 하고 앞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힘을 실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날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하기도 됐고 이 부분에 대한 당내 평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반복될 것으로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특히 자객 공천 컨셉을 보면 약간 민주당의 다선 의원 혹은 86세대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조금 많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정청래와 김경률 붙이는 게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수도권 쪽에 민주당의 수도권에 다선 의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컨셉을 86세대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던 인사들을 붙이는 식으로 자객 공천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좀 당협위원장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수도권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제일 큰 우려는 아무래도 강남 3부랑 영남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 대통령 측근 누가 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지금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라서 특히 아까 공천 점수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도덕성이나 면접 이런 걸 하면 총 40점이거든요. 40%인데 이게 사실상 정성평가라는 우려가 나와요. 여기서 사실상 개인의 사감이나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점점 좀 논란이 커지는 그런 그림으로 느껴지는 게 이번 주 화요일에 원희룡 전 장관을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인천 계양을 가가지고요. 그날 당일에 중진 의원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궁금했던 건 그런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제 그 의원이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기기 쉽지는 않겠다 이런 예측도 하다가 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기 원래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시 마포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인천 계양을 갔을 때 신현이사회에 윤영선 당협위원장 왔었더라고요. 왔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발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반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다시 윤영선 위원장도 입장문을 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인지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이게 일종의 전략공천처럼 비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불만들이 좀 커진 거고 다른 국민의원 관계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김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그 지역에서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약간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은 좀 수면 아래서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험지에서 또 그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특히 너무 이제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전에 양해가 전혀 없었던 걸로 거의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진 의원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공천 룰 쭉 얘기해 주셨는데 크게 반발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가지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비유는 삼성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표현한 건데 삼성 지원하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사트를 보든 행정고시를 보든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지원할 생각이 없는 거나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불만을 쓰는 거는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게시판에 올리고 이러지 않느냐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중진 의원들 사이에 불만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럼 당신 시험 안 볼 생각에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감점 요소가 될까 봐. 그래서 이제 안 나선다라는 그런 그림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진 의원들 중에 좀 다수가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적이 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하위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뭐 이제 20%는 안 받는다고 치고 중진이라서 15% 받고 청년이라서 20% 이런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득표한 거에 거기에서 이제 20%를 예를 들어 깎는 거기 때문에 바로 20% 또 깎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삼자 구도에서도 이겼어요.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거기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이게 일단 당장 삼지대가 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너무 강력하게 자른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이탈자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건 일단 좀 막아놓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그림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추측도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들마다 온도차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천에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또 더 폭풍이 커질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절대 못 이긴다. 예를 들어 이 룰을 받았는데 내가 절대 못 이길 것 같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은 내가 보자마자 절대 안 될 거야. 이러면 반발을 바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반말까지는 안 나온다라는 거는 물론 향후에 아직 이제 평가 같은 것들이 다 안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중도 확장의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뭐 조사 결과나 아니면 당 내 평가는 좀 어때요? 기자들도 요즘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당내 평가가 좀 갈려요. 최근에 제가 같이 본 지도부 인사는 보수층 결진만으로 한 여장은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바뀐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김기현 대표 사실상 거의 계속 연관돼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전국 투어를 같이 다녀본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위원장이나 대표들은 대구 가야 조금 들썩기고 사람 모일 정도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디를 가도 난리였다. 그래서 이런 보수의 아이돌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중도층은 좀 어렵다. 보수층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표장에 나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당연히 수도권에 대한 위기론이 지금 굉장히 팽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어떻게 해보려고도 안 하냐 이런 비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언급하는 이런 문제도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이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또 민주당은 수도권이 다 현역 의원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중도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한 위원장이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패배할 거다. 이런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김경율 회계사나 하태경 의원 발언이잖아요. 김 회계사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술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을 쓰면서 해소해야 되고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출마자라는 점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의견 앞으로 좀 목소리가 더 커질까?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하태경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서 그런지 얘기를 한 이후에 확 퍼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이영호 의원,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수도권 출마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서 확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당내에다 물어보면 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아직은 좀 더 주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진 의원 오찬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는데 바로 다들 서로 눈치만 봤다는 거예요. 중진 의원들이. 아무래도 공청권을 가진 한 위원장 앞에서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사석에서 물어보면 심지어 영남권 의원들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도 여론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그리고 특히 지금 해야 된다. 뭔가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못 막을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 지금부터 분출해 가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주 작게 있긴 있어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 하긴 했잖아요.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 이 정도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이제 연동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확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방금 나눴었잖아요. 여기에서 중도 확장력이 있으려면 일종의 분리 전략이 시작이 돼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다른 인물이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어떤 그런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에서 분리 전략을 쓰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권 주류 쪽에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분리 전략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여권 주류 쪽 관계자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결국 이제 디커플링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디커플링 하려면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약속대로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하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디커플링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지지율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냐 안 반영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럼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로 질문이고 굳이 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가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대응을 한다라고 치자라고 했을 때 그럼 김건희 여사가 나가서 뭐 사과를 하고 어떤 대응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사과를 한 게 플러스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그 방향 자체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얘기들 들었을 때는 그리고 예전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 번 사과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기간에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그 주장했던 인물이 지금 금태섭 대표예요. 그때 캠퍼에 있었던 인물들 지금 다 같이 일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게 흐름상으로는 여태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게 플러스냐 아니냐는 장담도 못한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그게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하나씩 계산기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여사가 나서는 게 그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얼굴을 더 비추고 상계를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판단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번 발언을 보면서 특검과 명품백 소수는 조금 결이 다른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 그 명품백 소수에 대해서는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인지 국민의힘에도 확실히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약간 분리 전략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지난 이슈 끝난 이슈인데 기울백 의혹은 살아있는 이슈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언급되는 거 보면 사과해야 된다는 게 주가 조작을 사과하라 이런 게 아니라 명품백 소수 의혹을 사과하라 논란을 설명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확실히 여론이 안 좋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국민의힘 쪽에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던 게 설 전에 뭔가를 한다더라 대통령실에서 그런 정말 루머 같은 게 돌아서 이제 좀 지도부에 있는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소문이 나도 사실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최근 며칠 새 한동훈 위원장도 약속 대련을 시작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류가 조금 바뀌면서 의원들도 실명으로 얘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고요. 아까 이제 대선 때 사과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물론 먼저 얘기한 사람은 금태사업 전 의원일 수 있으나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후임담을 얘기해보면 굉장히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누적된 결과로 김 여사가 사과를 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차피 이번에 총선에서 절박하게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과할 수 있다는 아주 소수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여론이 어떻게 쌓일지 또 당내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위원장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근 내놓는 정책들 소상공인 이자 감면 정책 또 뭐가 있었죠.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중대재해법 유예 이런 정책들이 연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 야당에서는 당장 총선용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 좀 실현 가능성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낼까요? 인생 전환 기조가 확실히 있고요. 단인 데 보면 야당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고향, 수원, 용인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수도권에서 전략지로 생각하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공교롭게 맞아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황당한 거는 당에서도 황당해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상당수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여권도 알고 야권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던지면 어떡하냐 당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어서 최근에 당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당에다가 의견도 묻고 상의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그림은 하나 좀 짚어볼 만한 게 이게 전체적으로 여권의 총선 전략이 다 그림이 대략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용산 대통령 혹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포퓰리즘이고 이런 정책들을 연이어서 쭉 내놓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른 사람이 당대표로 왔다라는 부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그 다음에 86세대 심판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끌어가고요. 이 두 가지 흐름 자체를 보면 예를 들자면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후순위로 둔 전체적인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로 한계가 드러나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보면 대통령 실은 정책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 심판 이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밀고 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트랙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조언이라면 조언을 했는데 불출마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 개항을 출마 안 할 거다 했는데 불출마가 선택지에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제였죠. 그제 지역구 출마하겠다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꾸준히 기류를 확인을 했었는데 물어보면 늘 지역구에 나갈 것이다. 개항을 다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보면 그제는 확실하게 밝혔지만 중간쯤에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데 나가는 건 맞는데 하지만 그래도 열려있는 상태로 봐주시는 게 좋다. 그게 공식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원희룡 전 장관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두렵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내부에 대한 그런 우려예요.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단칼에 치는 게 좀 부담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응을 내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명룡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명룡대전일 리가 없다고 보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대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성사는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여론조사를 초기에 공개해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너무 숫자가 안 나와서 아마 이건 이슈도 안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까 중진 의원 말씀도 드렸지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잡아두는 역할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물론 하겠지만 안 하더라도 이기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완전히 기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번 주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복귀 첫 일성이 정권 심파를 강하게 주장도 했지만 법팬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다. 이 발언이 좀 많이 이슈가 됐는데 복귀 일성치고는 좀 세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단은 당에서 당에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은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했던 메시지랑도 일부분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내놓은 메시지고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당에서 설명하는 거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안 같은 거에 대해서 답이 딱딱딱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행사의 갈림길을 한 2주간 거치면서 그 고민을 2주간 계속하면서 근본적인 고민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칼로 주기를 했는데 안 됐다. 죽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관계자 설명으로는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냥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양당 구도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지지층 대 지지층 싸움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발현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친명계 그리고 민주당 주류의 판단은 어떤 거냐면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안정적으로 쭉 끌어만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명확한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비롯해가지고 원칙과 상식에 김종민, 조응천, 이원우 구역 탈당한 거 이런 것들도 태도가 중요하지 내보내는 태도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그다지 파괴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주류가 이 사람들을 나갈 때 좀 만류하고 이런 태도가 다른 유권자들한테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만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표를 뜯어가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파괴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그림 자체는 그냥 이대로 쭉 이어갈 수 있는 구도 이 구도면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도가 더 강화시키는 이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대표 메시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겠네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토론인데요. 선거제도를 놓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 토론을 가졌는데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선거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는 현재 병리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눌게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한 가지 제안을 민주당에 했습니다. 민주당에다 어떤 제안을 하신 건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민주진보 야권의 큰 승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22대 국회에서 개혁과제들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연합 비례연합 정당을 제안을 드렸고요.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개혁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 개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권의 비례연합 정당으로 제안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 당이 만난 추진체는 추진체고 거기에 민주당도 함께하셔라 그래서 일종의 비례통합당 비례연합당이라고 하나요? 비례연합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연동형을 유지하자 이런 제안인가요? 네. 민주당에게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야권의 책임 있는 제정당들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또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포함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 정치세력들이 선거연합을 치러낸과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촛불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탄핵당했던 바로 그 정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인 거고요. 소수정당을 더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득표한 만큼만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 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원칙이나 명분 측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미래표라는 것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표한표 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연합정당은 결과적으로 그 의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헤쳐모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허위 매물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그리고 용혜인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 반윤연대가 가치라면 반윤연대 정당을 하나 만드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와 함께 기본소득당에 합당해서 합당해서 비례대표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연합해가지고 다시 헤쳐모여하는지 이해가 하지 않고요. 용혜인 의원 말씀 중에 지금 듣다 보니까 개혁을 위해서 민주연합세력 진보연합세력이 계속해서 개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입니다. 무슨 개혁을 해왔습니까? 이미 민주당한테 국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셨었는데 의석수를 주셨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발표하실 때 보니까 본인들의 비례연합정당은 굉장히 우월한 게 보시는 것 같고 신당의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는 선거공학적인 정당이라고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로남불인 것 같고요. 다 비슷하게 보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선거 때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태 최고께서 선거 끝나고 헤어지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릴 때부터 제가 제안드린 연합은 늘 선거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그 개혁과제들을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연합을 제안드린 거고요. 그럼 지난번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양 당이 만들었다가 총선 끝나고 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꼼수를 왜 쓰냐 이랬던 건데 그럼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이름이 뭐였죠? 연합비례정당 연합비례정당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쭉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 당으로? 저는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에 속한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라도 모여서 20석 이상을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연대 안에 들어있던 당들은 각자 자신의 당으로 돌아가되 결사체 형태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내교섭단체 형태로 활동하는 거죠. 각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각 정당 소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민주당으로 돌아간 분들은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라 비교섭단체거든요.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모여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당연히 넘을 테니까 20석 넘을 테니까 그분들은 합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위성정당 아니에요? 그게 왜 위성정당이죠? 비례를 꺼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요?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공천하고 민주당의 의석수를 다 가져가면 위성정당이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가면?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제안드린 것도 수평적 연합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상 후보를 내려면 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정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의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요. 플랫폼이 결국에는 정당인 거잖아요. 하나의 정당.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서는 국민들께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서는 투표할 때는 그 하나의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당에서. 각자의 말씀하셨던 기본소득당에 소속된 분들은 기본소득당으로 가실 거고. 하지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요. 그 자체가 정치적 책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책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실 거면 합당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위성정당 아니냐 나중에 흩어지니까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용 대표님. 저는 연합에 대해서 위성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권이 너무 정치와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반윤이랑 기치 아래 하나의 정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하나의 정당이 됐다 다시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당 간의 연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결국에는 그럴 거면 기본소득당에서 4년의 임기를 부여받으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비전과 기본소득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기본소득당의 홍보를 통해가지고 다음 이번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소득당이 이렇게 갔을 때는 많은 의석수를 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꼼수 정당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 의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본인 어떤 의정활동이 실패했다는 건 방증 아니겠어요?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쪽의 신당들은 지역구를 내죠. 그런데 이쪽 비례연합정당은 지역구의 후보를 내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지역구에 대해서도 비례연합정당을 먼저 정리하고 지역구의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제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드렸고요. 지역구도 따로 우원식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우가 비례 1대1, 지역구 1대1 구도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논의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야압이라면 지역구 단위라도 야압이죠. 그러면 기본소득당은 지역구에는 기본소득당으로 나가는 거고 비례연합정당으로는 비례만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이번 주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비례연합정당을 제안을 했는데 비례후보를 야권 소수정당대가 같이 내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건데요. 그런데 결국 이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이건 수평적 연합이다. 의석수를 민주당이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의 김용태 전 최고는 결국 선거 때마다 의석수 확보이 뭉쳤다가 선거 끝나면 나뉘는 거 아니냐 이거 허위 매물,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병립형 연동형 저희도 참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병립형은 좀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비례성 측면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동형은 투표 비례성은 지켜주지만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의 폐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해야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용혜인 의원이 정권 심판을 위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습니다. 이 용의원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때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카드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 총선 때 했던 그 방식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아직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병립형으로 회귀할 건지 아니면 준연동형을 유지할 건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원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일종의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정도로는 좀 열어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신당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는 좀 민주당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의견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합류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다들 다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3자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민주당에 방해되는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위성정당을 창당을 해서 민주당의 표를 좀 가져가는 이런 방식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림인데 혹은 또 이제 민주당이 안 내거나 아예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단 어쨌든 조국 신당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견은 굉장히 많이 갈려 있어요. 예전에 조국의 강을 건넌다 못 건넌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 의견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전히 아직 그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3지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발언들을 보면은 아 미묘한 신경전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실 이름을 잘 못 외워가지고 지금 다 적어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의 미래 대연함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 선택 이렇게 다섯 개가 있잖아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당명 이슈를 꺼내들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에 이제 말의 온도차도 좀 있는데 이런 기싸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마 이제 설 이후가 되면은 좀 어느 정도는 힘싸움이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 자체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틀 정도를 가지고 보면은 제3지대는 좀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총 다섯 개 정당이잖아요. 다른 소수 정당들도 있는데 거기는 매물 대상은 아니고 합칠 수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대상이 총 다섯 개 정당이에요. 이 다섯 개 정당이 일단은 예선전과 본선을 거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선전이라는 거는 여권의 신당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야권의 신당 하나가 만들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시도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3지대 정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이제 원샷으로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그게 이상적이다. 한 번에 다섯 개 딱 모여가지고 한 번에 통합된 신당 딱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다라고는 하는데 다섯 명이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되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논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주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향이 비슷한 정당끼리 먼저 뭉쳐놓고 그 다음에 합류를 할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양양자 의원한테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미 우린 뭐 같은 정당이다. 동지다. 다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이거는 부담이 없는 양양자 의원을 먼저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약 의원이기도 하고. 의석수도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하고 원칙과 상식이 주도하는 미래대 연합이죠. 이 두 군데는 창당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래대 연합의 새로운 미래 쪽 관계자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이미 창당을 해놓은 정당들은 합치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런데 이 두 정당은 아직 창당 발기인 대회만 하고 창당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공동 창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새로운 선택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색채가 양쪽 다 완전히 명확하게 섞여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정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정당이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당인데 양양자 의원은 민주당에서 나오긴 했지만 탈당을 해서 떠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뭉치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뭉치고 그 다음 단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틀을 또 더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합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여선전, 본선전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때 서로 기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간판을 살려가지고 당연히 3지대 정당으로 가고 싶지 다른 사람 밑, 다른 정당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그때 봐야 되는 게 기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역 의원의 숫자 또 하나는 당원들의 숫자 혹은 지지율이에요. 여론조사 지지율. 이거는 거의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일단 아까 개혁신당 쪽에서도 양양자 의원한테 러브콜을 본격적으로 보내는 거는 원칙과 상식에 바로 가기는 거기 현역 의원 3명이 있잖아요. 바로 가기는 좀 힘든 거예요. 민주당에서 탈당한 정당이니까. 그렇지만 양양자 의원은 부담이 적어요. 일단 여기부터 흡수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하고 원칙과 상식 이 두 군데가 협의를 할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브랜드는 있잖아요. 이름이 좀 알려져 있죠. 원칙과 상식 개별 의원들은 유명하지는 않은데 다만 여기는 현역 의원이 3명이잖아요. 석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여기로 와. 이런 거고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이낙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야권은 이낙연 신당이다. 여권은 이준석 신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일단 또 힘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도 이미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서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미래대연합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이낙연 신당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역할을 안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 조율 단계가 일단 이미 한 가지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아까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은 선택지가 두 개에 가까워요. 나머지 신당들은 규모가 작은 신당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래대연합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 쪽 민주당 계열 제3지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합쳐야 된다. 빅텐트를 반드시 쳐야만 한다. 하나의 정당으로 나가야지만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뚜렷하진 않죠. 이준석 전 대표는 선택지가 두 개인 거예요. 빅텐트 치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보수 신당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권의 신당이 하나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같이 하면 세대 통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너무 엄중하다 지적하니까 고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틀로 보시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힘싸움 같은 것들이 있고 온도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주셔서 제3지대 해본 의원들 얘기를 전하자면 실제로 제3지대를 해봤던 경력 있는 의원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우리 당으로 와라 연락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분 말은 통화를 여러 곳과 해보니 아직 다들 정신을 못 차렸다. 그래서 제3지대가 얼마나 뼈가 시리게 추운지 자기가 경고를 해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핑크빛 전망이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득표율을 3% 받아서 비례 한석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지난 총선 때도 결과적으로 그걸 해낸 거는 정의당과 국민의당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 전하면 기싸움이 지금부터 한 2월 늦으면 2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고 보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기싸움이 물론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탈당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이걸 굉장히 주의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에 물론 반드시 그게 결정적이진 않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론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현역 의원을 누가 더 많이 모을까는 이낙연 신당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민주당표를 좀 많이 가져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약간 온도차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야권 측에 물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선거전에 임하는 능력과 재주 이런 걸 좀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이낙연 대표는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이준석 대표가 와주면 그런 개인기, 약간 기술로 굉장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온도차가 약간 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 있는 게 방금 온도차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원을 실제 많이 모으게 되면 당비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죠. 왜냐하면 3지대 정당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상생과 공생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싱크탱크가 있는데 예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을 띄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후원 조직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주하는 당직자들한테 이미 월급을 줄 수 있는 수준이래요. 이게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를 해가지고 후원 조직이 있는 정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좀 마련이 된 곳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온라인으로 당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확보가 되는 이런 그림이 색채가 다르지만 둘 다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가졌다.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왜냐하면 당장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요 대표급 인사들이 사제도 좀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켜봐야 되는 거는 아까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3지대에 있는 현역은 다 모아도 4명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의 목표치는 정의당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7석은 나와줘야 되는데 3석 정도가 모자라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있어야지 국고보조분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속도에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민영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속도를 지연시켜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이미 이제 현역 의원을 3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민주당보다 1주에서 2주 정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원회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 1, 2주 정도 늦어요. 그러면 그 공천 절차가 그만큼 늦어진다라는 거고 그만큼 탈락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역 의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하게 되면 밀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점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선택지가 두 개인 이유도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 확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온도차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좀 걸리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노인 무임 승차 대신 연 12만 원 교통카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당장 대한 노인회 같은 데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년, 노년 이쪽에 소거하는 게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 자체가 좀 달라서 또 둘이 합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택도 같이 하고 싶지만 새로운 선택에는 류효정 의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일 때 뭐 갈라치기한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요소요소들을 다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정치권 사람들 다 만나면서 얘기 들었을 때는 삼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빅텐트 칠 가능성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의당 쪽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지난 번쯤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이런 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 정책은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기존에 그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 아예 심리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좀 미래대연합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가 조금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공약 같은 거 안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평화에 좀 조율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한 주 한 주마다 관측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주에 기싸움을 시작하고 보니 주변에 똑같이 제가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조금 이번 주는 약간 낮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개괄 크게 보면 이제 그 제3지대에서 총 한 3개 정도로 정리될 거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낙연과 미래대연합이 합치고 이준석과 양향자가 합치고 그리고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은 좀 따로 남는 그림을 예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분 말은 특히 이준석과 류호정이 합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은 좀 별도로 남을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크게 하면 이제 세 그룹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현역이 있는 이낙연 신당이 조금 가장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이번 주에는 좀 우세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 관측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